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나 같은 애들은 기도 큐티 전도 봉사 안 해본 게 하나 없거든 어른들은 반향 이뻐 잘한다 잘한다 그 소리에 찍은 모습 그대로 잘하다 잘았다 하나님과의 깊이 희는 일대일 관계 보다는 잘 보이려만 했었지 관계 들의 환호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만 쫓는 게 성화라 생각했었나봐 수많은 기도해와 크게 외쳐대는 많은 찬양 그게 다가 아니더라 특히 번질은 패치란 무덤처럼 겉에만 번질을 다 태워 껍질은 알맹히는 순종뿐 나는 순종종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주의 뜻 모른 대행하는 전부 다 배도 배려한 태도는 온전한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굴복과 승인 내가 따르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모래로 살았던 믿음에 기반하사 경계했지만 그게 나이여 내가 자들은 티나 스포컨 월드에서 짝먹은 형의 말에 공감해 종교는 싫지만 예술을 좋아해 종교를 따르던 반 독자리 신앙 예술을 종종하란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소용없지 더 크로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 세상군세 다 버린 예수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가네 둥구름 잡았던 나 십자가로 다시 방향성을 바라잡아가 내 삶의 주인 나에서 예수로 그래서 불태워 내가 가진 예수론 대수로 지 않게 생각했던 십자가 내 삶의 원동력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니 그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리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랑 안에 더하고 사는 것이 첫 번째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오지랖 기쁨의 번제 나는 없는 용기였고 이제는 그와 반대로 예수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고 그분과 그 아들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아들아는 것 그 아들아는 것 그 아들아는 것